바피루스, 일어나봐. 저기 좀 봐봐. 와우, 밤하늘이잖아. 정말 예쁜걸.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네? 물론이지. 세상은 넓어. 우리가 지하에 섰던 그때 생각하던 지산보다 몇만 배단 말이야. 그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지. 용기, 고결, 정의, 친절, 인내, 의지 등등.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추억이 되고 기념이 될 거야.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하는 캠프마저도 말이야. 있잖아, 형. 나 인간들과 친구가 되길 정말 잘한 것 같아. 우리 동생이 좋은 경험을 하나 얻었나 본데? 근데 내가 보란 건 그게 아니야. 우리 텐트와 짐이 사라졌어. 어우,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가? 잘.